국내를 대표하는 과학 축제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300대 드론 라이팅쇼와 홀로그램 퍼포먼스 등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주제는 우주항공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우주항공 특별관을 비롯해 17개 출연연과 기업, 기관들이 참여하는 미래 과학기술 체험 전시 프로그램과 과학 토크쇼 등이 펼쳐집니다. 대전 영재 페스티벌과 사이언스 방탈출 등 청소년 과학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글로벌 사이언스 투어와 세계 과학문화 포럼 등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습니다.